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오후 5시가 지나서 입장이 오르바마 되었습니다. 우리 과연 탈 수 있을까요? 하나라도 탈 수 있을까요? 한일 하나라도 탈 수 있을까요? 둘이 끝이 없네요 그렇죠? 밥먹는 데까지 줄 서 있습니다. 4시간 동안 한 번에 못 타요. 그쵸? 다니엘. 와 진짜. 다만에 초고 한번 타실래요? 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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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플랫어. 타지 있나요? 아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그재그로 줄이 있다구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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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탈어. 사람이 없는 거 타다다녔는데 어디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?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. 오늘 이러다 하나라도 못할 것 같죠? 아 우리 지난번 간이 언니랑 탔던거 그쵸? 줄적끝까지 했는데 탈거에요? 넵 일곱 시간 만에 처음 타는거에요? 네 아 어때요? 처음으로 타는건데 많이 무서워요? 단백질 자 우리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바로 완벽해 내려놨어요 다 내려옵니다 이제 어디야? 아리야매 아기야매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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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머리띠는 근데 많고 어쩜 빼고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애당 찍혔어야 돼요 처음에 입장할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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